저 잠깐 나갔다 올까요? 예, 미안합니다. 그놈들은 다 잡으셨습니까? 응, 덕분에. 아쉽게 주범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잡았다. 아... 예.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얼른 하시죠. 밀왕 해봤나? 어릴 적이요. 어디? 중국. 밀왕 주사는 애들 연락되지? 이미 다 예전에 끊겼습니다. 벌써 한참 전 일이에요. 한 달이 건너면 연락되잖아. 형님. 이 바닥도 이직이 잦습니다. 예전에 제가 알던 애들이요. 지금 빵에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 하나예요. 그래도 좀 알아보자. 아... 처음부터 자극에 살아야지. 중간부터 끌에 살려니까 뭐. 힘드네. 그러니까. 아... 무섭, 무섭다. 진짜 무서워. 응? 아.. 네... 네... 내가 화면 바라조만 digits. third member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